핑크퐁 친구들, 또 만나서 반가워 여긴 닫힌 자동차들을 뚝딱뚝딱 고쳐주는 핑크퐁 자동차 병원이야 근데 오늘은 뭔가 좀 오싹오싹한걸? 자동차 친구들에게 무슨일이 생겼나봐 빨리 가보자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좀비가 되었잖아 친구들, 슈퍼구조대를 다시 원래 멋진 모습으로 고쳐주자 그럼 시작해볼까? 호이포이 핑크르르 펑 출동!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사이렌이 와그작 부서졌어요 거기 누구야? 좀비에게 사이렌을 물렸군요 아야 아야 아파요 너무 아파요 다친 곳이 더 심해지기 전에 좀비 경찰차를 빨리 고쳐주자 자, 먼저 부서진 사이렌을 떼어내자 자, 먼저 부서진 사이렌을 떼어내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경찰차 사이렌일까? 첫 번째 좋아 어? 이건 깜빡깜빡 신호등이야 다시 골라보자 맞아! 경찰차 사이렌은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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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새로운 사이렌으로 바꿨는데도 경찰차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잖아 아아 아파 다친 곳이 더 있는 것 같아 자, 한번 찾아볼까? 여기에 좀비 바이러스가 들어갔나봐 친구들, 약을 뿌려서 좀비 경찰차를 완전히 치료해보자 우와, 멋진 경찰차로 다시 돌아왔어 친구들,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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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도와주세요 사건 발생! 어서 출동해볼까? 어? 경찰차 출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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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사다리가 녹슬어 부러졌어요 좀비에게 사다리를 몰렸군요 아야 아야 원래대로 고쳐주세요 소방차 조금만 참아 우리가 다시 용감히 출동할 수 있도록 치료해 줄게 소방차 사다리랑 몸이 모두 녹슬었잖아 니니무 로봇 팔로 빨리 떼어내자 니니무 잘했어 이제 좀비 소방차에게 새로운 사다리와 몸을 끼워주자 진짜 소방차 사다리와 몸을 골라보자 첫 번째 빨리 내려줘 하마터면 뱀파이어 자동차가 될 뻔했네 다른 것을 골라볼까? 그래 좋아 이건 해군 자동차였잖아 진짜 소방차는 빨간색이야 좀비 소방차 고치기 완료 고마워 덕분에 멋지게 출동할 수 있게 됐어 소방차 도와주세요 이런 조금만 기다리세요 소방차 출동 불을 꺼야 해 빨리 구해드릴게요 구출 성공 구출 성공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바퀴가 펑하고 터졌어요 동기에게 바퀴를 물렸군요 크앙 아야 아야 도와주세요 준비 구급차야 환자를 태우고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어서 고쳐줄게 고장난 바퀴가 멀리 날아갔잖아 새로운 바퀴를 달아줘야겠어 어느 것이 구급차 바퀴일까? 세 번째 하얀색 바퀴? 좋아 내 몸 어딨어? 아하 해골 얼굴이었네 다시 골라보자 두 번째 오오 어? 오오 아 이건 니니모가 좋아하는 사탕이잖아 둘 중에 진짜 구급차 바퀴는? 맞아 새로운 바퀴를 달았는데도 아직 좀비 구급차잖아 안되겠어 어서 빨리 약을 넣어주자 종이 구급차에서 새하얀 구급차로 다시 돌아왔어 이제 다시 쌩쌩 달릴 수 있어 핑크퐁 니니모 고마워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어서 가봐야겠어 구급차 출동 좀비들이잖아 알약을 먹여야 해 병원으로 출동 좀비에서 다시 튼튼하고 멋진 슈퍼 구조대로 돌아와서 참 다행이야 고쳐줘서 고마워 핑크룩 퐁퐁 오늘의 미션도 성공 친구들 다음에도 다친 친구들을 고쳐주자 안녕 다 고쳤다 친구들 안녕 여긴 다친 자동차들을 뚝딱뚝딱 고쳐주는 핑크퐁 자동차 병원이야 랭랭 어? 으아! 아야야 아파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많이 다쳤잖아 자동차 친구들 다시 멋지게 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고쳐줄게 친구들 나와 니니모를 도와줄 거지 좋아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도둑을 쫓다가 다쳤어요 바퀴가 방하고 터졌군요 아야 아야 아파요 도와주세요 핑크퐁 다시 쌩쌩 달릴 수 있도록 해줄 거지? 당연하지 못된 도둑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고쳐줄게 니니 니니니 으쨰 먼저 펑 터진 바퀴를 쑥쑥 떼어내자 하나 둘 넷 넷 다 뽑았다 남은 뒷바퀴 한 개도 로봇팔로 빠르게 빼내볼까? 바퀴 빼내기 끝! 이제 빈자리에 새로운 바퀴를 끼워볼까? 경찰차 어떤 색깔의 바퀴가 마음에 들어? 용감한 경찰차와 잘 어울리는 파란색이 좋아 그래 좋아 그래 좋아 친구들 우리 파란색 바퀴를 끼워보자 하나 둘 셋 넷 새로운 바퀴 끼우기 성공! 오! 앞바퀴의 바람이 빠져서 작아졌네! 니니몬 펌프로 바퀴에 바람을 넣어주자 경찰차 바퀴 고치기 끝! 새로운 바퀴가 너무너무 멋져! 친구들 바퀴를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 사건발생! 사건발생! 도둑이 다시 나타났군 어서 잡으러 가볼까 경찰차 출동! 나 잡아봐라 도둑 잡기 성공! 도둑 잡기 성공! 도둑 잡기 성공!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가 다쳤어요 사다리가 부러졌군요 아야 아야 내 사다리 고쳐주세요 또 불난 곳이 있으면 어서 출동해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튼튼한 새 사다리로 빨리 바꿔줄게! 으쌰! 먼저 로봇팔로 부러진 사다리를 떼어낸 다음 새 사다리를 끼워주자 니니무! 로봇팔을 움직여서 이 커다란 사다리를 옮겨줘 니니! 잘했어 니니무! 이제 새로운 사다리를 끼워주자 새로운 사다리로 바꾸기 성공! 니니무! 불 때문에 까맣게 변해버렸네 다시 빨갛게 칠해주자 소방차 고치기 완료! 핑크퐁! 니니무! 정말 고마워 이런! 어서 가봐야겠어! 소방차 출동! 빨리 불을 끄자! 어? 사다리를 높이 올려줄게요 어? 구조 성공!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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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나무에 콩 하고 부딪쳤어요 사이렌이 깨져 날아갔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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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악 하하하하 새로운 사이렌을 골라주자 친구들 어느 것이 진짜 구급차 사이렌일까? 니니 맞아 구급차는 삐뿌 삐뿌 사이렌 대기 성공 새로운 사이렌 정말 고마워 근데 몸이 왜 이렇게 근질근질하지? 몸에 묻은 진흙 때문에 그래 세차장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첫 번째 비누 거품으로 뽀득뽀득 씻어내자 두 번째 물을 뿌려서 닦아내자 마지막 세 번째 강한 바람으로 말려주면 끝 아, 개운해 우와, 구급차가 반짝반짝 깨끗해졌어 아야,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구급차 출동 아야, 사이렌을 울려야겠어 길을 비켜주세요 환자가 있어요 병원 도착 성공 모두모두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어서 다행이야 고쳐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친구들, 다음에도 다친 자동차들을 함께 고쳐주자 안녕 핑크퐁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